네 맞습니다. 혼자서 최종 책임으로 판단으로 결정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십시오. 당시에 경상북도경찰청에서 이 사안이 업무상 과실로 보인다며 빨리 이첩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구명조끼도 안 있고 과실이 있어 보이니까 이거는 경찰의 수사건이 있다. 빨리 이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군검찰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군검찰과 경찰의 수사관들은 외압을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종섭 장관은 이 무서운 일을 하신 장본인입니까? 아닙니다. 저 무서운 일이라는 표현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당시에 그만하십시오.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것만 들으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드립니다. 그만하십시오. 판넬 보십시오. 화면 봐주십시오. 7월 31일 아까 박은정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당시에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김기한 사령관에게 전화하고 이첩 보류를 지시합니다. 임기훈, 박진희, 비서관과 보좌관도 전화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당일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이첩이 보류됩니다. 8월 2일 대통령의 이첩 자료 탈취 지시에 등장하는 대통령의 흐름입니다. 수사단이 이첩을 결정을 하고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합니다. 이 시의원 비서관이 임기훈 비서관에게 유재현 관리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유재현 관리관은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해서 김동혁 검찰단장 전화를 해서 사실상 이첩 자료를 탈취해 옵니다. 이시원 비서관, 전 비서관에게 묻겠습니다. 이날 전화를 할 때 대통령의 지시로 전화를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판단으로 전화한 겁니까? 위원장님의 당부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 예, 아니요마다 하십시오. 예, 아니요마다 하지 못하시면 자리 가시고요. 임기훈 비서관, 대통령의 지시입니까? 본인의 판단입니까? 그것마다 하세요. 예, 아니요. 제 판단입니다. 네, 다음 자료입니다. 잠깐 꺼주십시오. 화면이 안 나오는데 녹취가 지금 안 나왔는데 다시 음성이 안 나왔습니다. 네, 잠깐 중단하시고 시간 멈춰주세요. 법사위 음향 시스템이 좀 안 좋아서 개보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볼륨도 좀 작고 가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니까요. 가급적이면 알아서 잘 활용해 주시고요.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시간 1분 좀 더 그런 주가를... 지금 중지된 상태예요. 좀 안 되죠?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안 됩니까? 전혜연 의원님, 음향이 지금 잘 안 돼요, 볼륨이. 그냥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시에 김박한 대통령실의 개입에 대해서 당시 수사관들이 느꼈던 외압에 관한 그런 녹취록입니다. 당시에 경북경찰청에게 수사관들이 정확하게 인계를 했는데 경북청에서도 인계를 받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수사기록이 탈취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인계를 못 받았다고 번복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외압이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박정은 대령께 묻겠습니다. 이 통화 내역을 보면 당시 경북청에서는 해병대로부터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첩을 받았고 또 경찰은 적법하게 인계받았다로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녹취에 보면 당시 경북경찰청에서는 기록 해수가 정확하게 인계됐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압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이 사건 서류가 탈취되었음을 암시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지휘부가 개입되어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담겨있는 녹취록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해병대 수사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게 앞으로 수사 외압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녹취록입니다. 통화 다음 날 경북경찰청은 언론을 통해서 국방부가 이 사안을 회수를 요청해서 응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 전후에 수많은 용산 대통령 실발에 수차례의 전화가 있었고 유재원 법무관리관의 통화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의 기록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장관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화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간대에 대통령실이 그리고 대통령이 긴박하게 움직였는지 이 사안이 전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날 불법적인 기록 탈취가 있었는 그 다음 날 통화녹지 파일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다음 화면입니다. 이건 아니고 이 다음 화면입니다. 조금 정시해 주십시오. 암양이 안 되나요? 화면만 띄워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이 다음 녹취 파일입니다. 이 녹취 파일은 이번 지금 청문회에서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당사자의 실질적인 육성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유감스럽게 지금 음성이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읽으세요 그냥. 녹취 록을. 네. 두 번째 음성 파일을 제가 간략하게 읽겠습니다. 예예예. 이거 아닙니다. 이건 앞에 거고요. 두 번째. 네. 팀장님 저요. 아 너무한다 생각. 오늘 저희가 사건. 이거 아닙니다. 읽어주세요 그냥 녹취. 네. 이겁니다. 팀장님. 여보세요. 예예예. 이거 너무한다 생각 안 아십니까? 저희가 범죄자 체급받으면서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실 규명을 위해서 그 책임자를 찾고 진실 밝히고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경북청에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진실 밝히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수장관님. 근데 왜 우리가 압수수색 받고 이렇게 범죄자 체급받아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진짜 수장관님. 그 저도 진짜 근데 수장관님 밝혀질 건 밝혀져야 하죠. 저희 수사단장님이 형사에건 됐습니다. 휴대폰도 압수당하고 압책 다 들어오고 여기도 지금 동시에 다 들어와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 사건 기록이 그렇게 가야 되고 왜 경북청에서는 이첩받았다고 정당하게 말을 못 하시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는 겁이 안 나서 이렇게 했습니까? 겁났으면 이렇게 말도 안 했습니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솔직하게 다 털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지 몰랐습니다. 다음에 꼭 사건이 꼭 거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주십시오. 팀장님. 알겠습니다. 저희 무고한 해병대원이 한 명 죽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모님 앞에서 저희가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그 예방의 목적에 저희도 예방 못했다면 저희도 접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팀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 해병대 906기입니다. 대선배인 거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아닙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표층. 네. 이종섭 증인. 이 증인이 이 무서운 일에 책임자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제가 이 외압이 기록탈취와 그리고 이 사건에 가해진 이 모든 외압들이 이종섭 장관의 책임이냐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아닙니까?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예 아니오만 답을 하십시오. 자료 횟수 문제는 자료 횟수 말고 이 2층 제가 지시했던 수사에 대한 아니라는 지지입니까? 구체적 방법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일환으로 한 겁니다. 기록탈취의 항명제 수사에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하는 경북경찰청 수사관의 눈물 섞인 호소, 목소리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당시에 수사하던 우리 수사단의 심정이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다급했던 그날에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기록을 탈취했던 전화 내역, 그것을 시작한 최초의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탈취에 관여한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이 전화기록과 이 병사들의 통화 내역에서 응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 맞다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사유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진실을 거부하고 선서를 거부하고 위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실을 밝히지 않고 선서를 했기 때문에 탑할 수 없다. 그러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이 사안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바로 이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기 전혜인 의원님, 박지원 선배 의원님께서 2분을 본인 시간을 빼서 전혜인 의원님께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다음에 5분간 질의하시게 되겠고요.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인들 오늘 보니까 계속 거짓말들을 누가 누가 잘...